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연휴 기승을 부리던 먼지가 점차 흩어지면서 내일은 전국 대기질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또 내일 늦은 밤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이번 비는 남쪽에서부터 북상을 하겠고요. 내일 저녁에 제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밤늦게 중부지방까지 확대됐다가 모레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수도권은 비의 양이 5mm 미만으로 젖겠고요. 전남과 경남에 최고 40, 제주에 최고 60mm로 비가 흠뻑 내리면서 그간의 건조함도 해소되겠습니다. 늦은 새벽 시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과 경북 산지, 경남 북서 내륙에 최고 15cm, 일부 동쪽 내륙에도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제주와 남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일교차 큰 초범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